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요 5대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스토케스틱이라고 하는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저와 함께 주식 공부하실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 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골드락스 장세로 이어지면서 S&P500 지수 6주 연속 상승해서 약 4년 만에 최장 연승을 기록하고 있죠 지수가 2022년 3월 이후에 최고 수준에 올라서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기업의 실적 그리고 경제 연준에 대한 낙관론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서 증시가 이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플레 기대 심리는 물가에 선행을 하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기존의 4.5에서 3.1로 내려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존의 3.1에서 역시나 2.8로 또 내려오죠 물가 안정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소비 심리 역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물가가 잡혀야 소비 심리도 살아난다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좋아질 거다라고 한 이런 심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미국 휘발유 가격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갤런당 4달러 하던 게요 두 달 만에 20%가량 빠져서 갤런당 3.2달러 정도에 머물고 있죠 유가도 7주 연속 하락 중에 있는데 올해 초 가격보다 더 떨어졌어요 일시적으로 68불까지 갔었으니까요 지금 확실히 상품 물가가 많이 잡히고 있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도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면서요 오랫동안 빠지고 있습니다 물가의 근원이 되는 게 기름 가격이잖아요 휘발유 가격도 그렇고 유가도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 심리 살아나고 있고요 증시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년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좀 밀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 부양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도 현재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물가도 잘 잡히고 소비도 살아나는데 지난번 발표된 고용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CPI도 굉장히 잘 나왔죠 지금 침체가 당장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실업률이 4% 넘어가면 침체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실업률이 오히려 3.7%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좋구나를 확인시켜주는 발표였고요 그래서 연착률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침체에게는 쏙 들어가면서 증시가 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죠 오늘 5대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스토케스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스토케스틱은 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들어가기는 잘하는데 언제 나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방송을 천천히 끝까지 보신다면 종목을 언제 관심권에 둘지 모르겠을 때 수익 중인 4종목 언제 관심권에서 제외시켜야 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 바로 이 스토케스틱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이 이 스토케스틱 완성인데요 이게 어떻게 도출되는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실전에 어떻게 적응가에서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기본 도출 개념부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삼성전자의 1봉 화면이고요 아래에 스토케스틱 지표를 만들었어요 스토케스틱 지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부터 해드리면 가장 먼저 %k라고 쓰여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스토케스틱 상에서는 아래 하단에 이 빨간색 선이고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선이 %k인데요 숫자는 보통 5값을 쓰죠 이 값에 대한 개념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d값이에요 %d에 해당하는 건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이 %d에 해당이 되는데 숫자는 기본적으로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죠 이 3이 갖고 있는 의미 역시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k와 %d 간의 골드크로스 보이시죠? 그리고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미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숫자 80, 20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숫자가 쓰여 있죠 이건 %k값이 80 이상으로 찍히게 되면 스토케스틱의 색깔이 칠해지고 빨갛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k값이 20 아래로 내려가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각각 뜻하는 바는 빨간색 바탕으로 칠해지면 과열 파란색으로 칠해지면 침체인 거죠 그래서 침체 구간에서는 관심을 두고 과열 구간에서는 관심에서 제외하라는 그런 뜻이죠 스토케스틱상 파란색 불이 뜨면 침체에 의한 관심권 제외 빨간색이 뜨면 과열에 의한 관심권 제외고요 파란색 불이 뜨면 침체에 의한 관심권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공식화시키고 암기하면 굉장히 안되고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성 지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식은 알고 있어야지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토케스틱 계산식이에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계산은 %K에 대한 계산식인데요 공식이 좀 너무 어렵고 그림으로 보면 좀 쉬운데요 앞에서 %K 값에 활용되는 숫자가 5라고 말씀드렸어요 숫자 5를 대입한 계산식이 바로 이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일본 캔들에서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동안이 5일이 지나가겠죠 이 5일에 해당될 때 만일 최저가격이 0원이고 최고가격이 100이라고 할 때 현재 주가도 최고가 100원이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계속 쭉 올라가서 현재 종가가 100원이자 5거레일 동안 가장 높은 가격도 1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계산식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 현재 종가 100원이니까 위에 분자에서 100원 빼기 N거레일에 5 대입하자고 했으니까 5를 넣고요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기간 중에 최저가격이 0원이니까 그럼 100백이 0원이 되는 거죠 이 값은 나누면 되는데 뭘로 나누느냐 분모로 나누면 돼요 분모 값은 N거레일 중에 최고가 즉 5거레일 중에 최고가가 100원이니까 100백이 5거레일 중에 최저가 0원이죠 0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모랑 분자랑 똑같죠 분자도 100 분모도 100 그러면 1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그러면 퍼센트 값은 K값이 1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라는 뜻이죠 이 100% 수치까지 올랐다는 거고요 100% 수치까지 5거레일 중에 최고가로 가게 되면 현재 주가가 5일 동안에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가장 높으면 퍼센트 K가 100이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볼 건데요 반대 경우 보시기 전에 저하고 함께 이런 보조지표 관련되어 있는 걸 토대로 종목을 공부하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거예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마취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 경우 반대로 5일 동안 떨어져서 100원짜리 주식이 0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 번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종가가 0원인 거예요 그럼 계산식에 넣어볼게요 분자부터 넣어볼게요 현재 종가가 0원이죠 0원이면 0 빼기 N 거래일 중에 최저가 N에다가 5 넣자고 했으니까 5 거래일 중에 최저가 또 0원이죠 그러니까 0 빼기 0원은 0원이죠 분자가 0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계산할 것도 없죠 분자가 0원이 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한다 해도 0이죠 그래서 %K 값은 0이 되는 거죠 이 %K 값은 산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림으로 보면 5개의 캔들이 형성되는 시간 중에 지금 현재 종가가 100% 수치까지 꽉 차 올라가져 있느냐 그리고 0% 수치까지 다 떨어져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공식으로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D 값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설명드려볼게요 %D는 %K 값 구한 것을 이동평균시킨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좌측에 %D 계산식이 있고 우측은 평균값 수치인데요 여기에 앵거레일이라고 해놨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3을 쓴다고 이야기 드렸으니까 3을 집어넣으시면 3일 동안의 이동평균입니다 %K 값을 3일 동안 평균화 시킨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면 이 M에다가 3을 대입할 경우 %D에 도출되는 과정을 좀 보시면 좋을 건데요 파란색 선 %K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3일 동안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1, 2일, 3일의 각각의 값을 보시죠 첫 번째는 20이었고요 두 번째는 0이죠 내려갔으니까요 세 번째는 다시 20으로 올라왔죠 다 더해서 40이죠 이걸 3으로 나눠버리면 한 13 정도 나오겠죠 이 13을 3일이 완성되었을 때 13 자리에 점을 찍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3일째 되는 날 13이라는 자리에 점을 찍지 못했는데요 가상의 점을 3일째 되는 날 13에 찍어보세요 이동평균선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의 값이 0, 20, 50이죠 3개 더해버리면 70인데 3으로 나누면 대충 23 나오니까 3일째 되는 날 23 되는 값이 나왔으니까 지금 화면에 4일째 되는 날의 23 값을 또 찍는 거죠 3일째 되는 날에 13 찍고 4일째 되는 날에 23 그 다음 나오는 값이 20, 50, 80 더하면 그럼 150 나오죠 150 나누기 3 하면 50이지 않습니까? 그럼 50 평균 값이기 때문에 그 평균 값에 해당되는 걸 또 딱 점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점이 3일째는 13, 4일째는 23이고요 5일째는 5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각각의 점을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d 값인 겁니다 %k를 3일 동안 평균화 시킨 건데요 그래서 %k 값이 먼저 올라가면 %d 값은 평준화를 시켜놨으니까 약간 모양이 좀 찌그러지면서 천천히 평균화된 값을 보이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k보다 %d가 살짝 후행적으로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선이 형성되는 건데요 그러면 스토케스틱 계산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시 지표로 끄집어와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화면에 빨간색 %k가 있고 파란색 %d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k 값이 80 이상으로 찍히면 과일이라고 했고요 %k가 2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침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k를 이동평균화 시킨 게 파란색 %d라고 말씀드렸고요 %d가 k보다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k가 평균값 %d를 돌파시켜 버리는 이 오른쪽 하단처럼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왼쪽 상단처럼 %k가 먼저 정점을 찍고 먼저 떨어지는데 %d가 뒤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는 거죠 %d를 %k가 하향으로 뚫고 내려오는 것을 데드크로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침체 골든크로스 과열 데드크로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두는 신호는 뭐냐면 침체일 때 우측 하단에 골든크로스 신호는 관심신호인 거고요 침체 구간에 있다가 골든크로스를 보였으니까요 이 주가는 이제 올라가겠구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가 데드크로스가 떴다 여기처럼요 이 주가는 조만간 내려가겠구나 관심권 제외 신호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침체에서 관심 과열에서 제외 골든크로스에서 관심 데드크로스에서 제외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한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스토케스틱이란 지표가 활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는데요 그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스토케스틱은 박스권 매매의 최강자이다 이 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케스틱은 박스권 매매의 최강자다 박스권에서의 최강자이니까요 스토케스틱이란 지표는 박스권 추세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릴 건데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15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 지금처럼 스토케스틱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같은 이런 보조 지표 가지고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삼성전자 주봉차트인데요 가장 최근에 바닥 부근에서 골드크로스가 나온 지점이 10월달 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화면 왼쪽 아래에 노랗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에요 이때 삼성전자의 저가가 6만 6천원인데요 이때 관심권에 두었고 그 다음이 오른쪽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 최근이죠 스토케스틱이 데드크로스로 전환되려고 하지만 아직 수치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80이라는 과열 부근에 올라온 건 맞는데요 그럼 일단 관심권에서 제외인 거죠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7만 3천 4백원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약 한 달 만에 6만 6천원에서 7만 3천 4백원까지 10% 상승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 스토케스틱을 활용해서 관심권에 두었다가 데드크로스 부근에서 관심권 제외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처럼 저 구간에서 약 한 10%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아무런 수익을 못 내게 될 때 잘라먹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표가 바로 이 스토케스틱 지표입니다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게 바로 스토케스틱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박스권이 아니고 주가의 흐름이 추세를 그리고 있다 상방의 추세 방향을 그리던 하락의 추세 방향을 그리던 뭔가 추세 방향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반드시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을 때 스토케스틱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상승추세 그림이에요 스토케스틱을 활용할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추세를 지금처럼 갖고 있는 종목이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위로 가고 있는 이런 중이죠 그럼 저항선인 파란색 라인의 과열신호도 나오고 지지선인 빨간색 구간의 침체신호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향이 아무래도 상승추세다 보니까 위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죠 위쪽으로 쏠려 있는 방향성을 그리다 보니까요 저항선 부근에서의 과열신호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관심권 제외 구간에서 여러 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지선 부근까지는 잘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방향이 상방으로 쏠려 있으니까 잘 내려오지 않겠죠 내려오려고 하면 올라가고 내려오려고 하면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침체 구간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추세가 상방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체 구간까지 즉 지지선 부근까지 잘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승추세를 타고 있을 때 나오는 스토케스틱상의 오류입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추세를 타고 있을 때 바닥권의 경우 추세가 하락으로 잡혀 있다 보니 바닥을 지지해주는 선인 지지선 터치는 잘 이루어져 계속 지지선을 깨면서 하락으로 진행되지만요 반대로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저항선은 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 역시 하락추세를 타고 있을 때 나오는 스토케스틱상의 오류입니다 이 스토케스틱 지표를 가장 최악으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추세가 바뀌는 경우인데요 하락추세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종목이 상승추세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 이 스토케스틱이라는 지표는 가장 최악의 지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요 하락추세가 지속 중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방 쪽에 무게를 두면서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러다가 오랜만에 딱 올라와졌단 말이죠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그런데 과열신호가 딱 떴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락추세 중에 과열신호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관심권 제외죠 그런데 추세가 바뀌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관심권 제외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릴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파니까 급등하더라 하는 경우가 지금 이 지점인 거죠 스토케스틱상에서 이상 과열신호가 떴지만 추세가 바뀌게 되면요 이 자리는 강력한 매수신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토케스틱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려면 전제조건이 뭐다? 추세입니다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으로 스토케스틱을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 일목균형표는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방송은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스토케스틱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세가 없는 박스 횡보장에서는 스토케스틱에 대한 활용도가 최고인 거죠 지금부터 스토케스틱이라는 지표에 실정 활용 사례를 종목 대입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카카오의 일봉차트예요 10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차트인데요 11월 1일 스토케스틱 골드크로스가 나오면서 관심권 두셔야 되는 신호 발생하죠 이때 가격이 37,450원 이전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걸 반복하지만 첫 번째 스토케스틱의 골드 신호에 관심을 두셨다 해도 가격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장대양봉이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장대양봉 아래 빨간색 화살표 보실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수치여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언젠가 이 빨간색 화살표 설정까지 오픈하도록 할게요 전 스토케스틱과 저 빨간색 화살표 보조 지표를 잘 활용하는 데 적중률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11월 초에 관심권에 둔 지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4번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죠 바로 4번의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말이죠 그런데 빨간색 화살표 기억하세요? 스토케스틱 골드크로스 나왔을 때 1, 2일 후에 빨간색 화살표 나온 거를요 이번에는 파란색 화살표가 언제 나왔냐면요 첫 번째 데드크로스 나오고 약 한 3주 지나서 12월 1일에 이 파란색 화살표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지표는 스토케스틱 지표 하나만 가지고는 매매에 대한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즉 빨간색 화살표든 파란색 화살표든 같이 병행해야만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 11월 초에 3만 7천원 부근에 관심을 둔 후에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나온 지점 부근에서 관심권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면 수익률은 약 18%가 되지만요 하지만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보유한 이후에 12월 1일 파란색 화살표 부근에서 관심권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면 수익률은 거짐 2배 가까운 33%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처럼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때 스토케스틱 지표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스토케스틱 슬로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요거는 시간이 좀 남게 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고요 오늘 스토케스틱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스토케스틱은 박스권 매매의 최강 지표다 두 번째 반드시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추세가 유지가 될 때 다른 보조 지표와 함께 섞어서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네 번째는요 추세가 반전될 때는 역적 보조 지표다 이 네 가지 기억하셔서 %d, %k를 토대로 한 스토케스틱 보조 지표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모든 강의 풀버전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마치기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발 빠른 정보주, 지금처럼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주식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이 채널 안에서 공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